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종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벤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현재 저는 지금 영종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시 51분 52km 50분 걸려서 서울역에서 영종도로 돌아왔습니다.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영종도에는 제1km 반경 내에 17분의 대리기사 사장님이 계시네요. 며칠 전에 카카오로 김포에서 같이 나갔다는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비도 좀 오네요. 제가 운서역으로 이동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대기해야 될지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로디지털 가자는 기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동하겠습니다. 도착했는데 떠나신 것 같네요. 좀 전에 구북베터에서 콜이 올라왔는데 그 콜을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송덕호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3시 23분입니다. 25km 26분 걸려서 영종도 탈출해서 송도로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홈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토를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될까요?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입니다. 제가 센트럴파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대기해 보고 있다가요. 시간이 되면 첫 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겠죠? 나갈 수 있겠죠? 나갈 수 있겠죠? 나갈 수 있겠죠? 이제 휴경을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